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5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SK케미칼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285130입니다. 자 SK케미칼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조정 받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 부분에서 저항구간에서 속폭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지금 2시 50분인데도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좀 파악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뭔가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들긴 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상단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차익실현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돌파를 해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조정은 받고 있다. 그렇지만 또 지지구간을 강하게 이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소폭 조정을 받고 다시 1차, 2차, 3차 파동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스트라제네카에 백신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은 언제 들어가느냐 약간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간다고 한다면 백신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지 언제 이제 생산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올릴까 아니면은 좀 한번 좀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진행할까 약간 여기 1차, 2차, 3차 파동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에서는 여기에서는 조금 사실 이런 흐름을 보인다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 1차, 2차, 3차 빠진다고 했을 때 백신 생산을 거의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닌가 하지만 백신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뚫을 것으로 좀 기대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좀 못 뚫어주면은 1차, 2차, 3차 파동 3차 파동 21선 여기서 지지구간에 좀 나와주면서 21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파동을 좀 기다려 보시면 약간 속도 조절을 좀 하는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를 이탈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죠? 뭐 그렇게 우려를 하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SK케미칼, 아스트라제네카 11월 24일, 11월 24일 기사입니다. 자 SK케미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박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뭐 뉴스에 사서 팔아라? 이건 뭐 솔직히 좀,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 뉴스에 사면 팔아라,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팩트체크를 하면은 이걸로 실적을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적의 반영이 언제 확인이 되는지 이제 기대감으로써 올라온 종목들이 실적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게 맞는 건데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사서 팔아라. 이거는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범 임박에 하락세다. 자, 이거 백신 출범 임박에 하락세다. 아니, 상식적으로 백신이 나오면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인데 뉴스에 사서 팔아라, 사실 뭐 주린이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으로 저거는 이제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 SK케미칼은 자유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자, 팩트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맞고요. 이게 삼상임상연구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평균 면역효과가 70%라는 효과를 내놨다. 자, 여기서 투약 방법을 조절하면 면역효과가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만약 승인을 받으면 내년 1, 4분기 7억개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여다봤다. 아, 이거 7억개면 엄청난 양인데? 자, 백신 1회분 가격이 3에서 4달러 수준으로 19.5달러인 화이자 백신보다 저렴하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고 냉장 수준인 섭씨 2에서 8도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임상일상 진입 여기서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의 임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초 승인을 받았대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한 검증을 목표로 진행한 비임상시험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확보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즉시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임상일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통은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또 임상일상을 진행한다라고 하죠. 글로벌 최초로 출시되는 백신보다 다소 늦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확실히 검증된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자, 여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5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추가적인 코로나 백신 GBP510 비임상시험을 진행 중으로 연내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오스포드 대학이 개발해 임상 상상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원액과 완제를 위탁 생산하는 CMO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근데 이 규모가 얼마다? 이 규모가 여기 규모가 자, 규모가 어딨죠? 6개월 동안 7억 개 분량 7억 개 분량의 규모다. 이런 부분들 CMO 계약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7억 개를 모두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한 10개 내외적으로 되어 있는데 10개라고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1억 2천 개? 그 정도씩 평균적으로 개발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거기에 따라서 생산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개수가, 물량 개수가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공급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생산을 무리하게라도 진행을 좀 할 거다라는 부분들 풀 가동을 시킬 거다. 자, 이렇게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의 힘이 4분기에도 호실적을 내고 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 백신 매출의 3배 늘었다. 자,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호실적세가 예상된다. 자, 애널리스트는 SK케미칼의 올해 3,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38%를 상위하는 523억 원. 이번 3,4분기 실적을 토대로 2020년, 2021년 영업 예상률이 29%, 18%씩 상향을 한다. 이번 호실적의 주요 요인은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의 독감 백신 매출의 전년대비에서 3배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376억 원을 시행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은 독감 백신이 있고 코로나 백신이 있고 지금 독감 백신에 대해서 독감을 걸리지 않으려고 백신을 투약을 받았죠. 코로나가 안 걸리려고 백신을 투약을 받을 거 아니니까. 자, 이번에 독감 사과 백신들 이 사과를 외국산이 있었고요. 외국산이 있었고, 국산 업체들 독감 백신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376억 원의 독감 백신 매출이 증가되면서 3배가 증가돼서 376억 원이 나왔어요. 독감, 외국산 독감도 많았고 국산 독감도 있었고 외국산이 한 5만 원이고 국산이 4만 원 평균이었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376억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코로나 백신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수요는 독감 백신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4분기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호실적으로 보일 것을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3, 4분기에 반영된 독감 백신이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추가로 백신 CMO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독감 백신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추가로 백신 위탁 생산 그런 매출이 반영이 된다. 자, 여기에서 여기 아스트라제네카와 원외과 완제를 위탁 생산하는 CMO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바백스 여기 여기 이런 부분에서도 백신을 좀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엄청난 성장을 좀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을 했는데 백신이 생산을 한다는 뉴스들은 계속 있었어요.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럼 계속 팔았겠네. 팔면 주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소식은 저런 거는 기사를 아예 내보내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주가가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돌파를 하진 못했는데 이 부분 전고점 위치에 있으면서 소폭, 숨고르기,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차, 2차, 3차 파동까지는 이 지지구간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일단 지지구간을 좀 버텨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물론 내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이슈들이 언제 나와주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슈가 여기서 돌파할 만한 이슈들은 아직 없다. 아직까지는 속도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지구간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 파동 바닥 다지는 모습들 좀 보여주면서 돌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하루도 좀 며칠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 게시판 11월 2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놓고 그리고 9시가 딱 되면은 종목 추천드립니다. 9시 센트럴 인사이트 현재가 11,900원 기준 매수 1,500원 표가 12,25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분에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재가 36,600원 매수가 알려드리고 1,500원 표가를 37,7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올릭스 현재가 75,000원 기준 매수 1,500원 표가 77,200원 손절가 72,000원으로 단기 종목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고 차트상 이렇게 좀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서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한국테크놀로지도 바로 수익 바로 올라갔네요. 1,500원 표가랑 손절가랑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몇 종목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지 댓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릴수다. 물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리신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여기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수익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수익 청산한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꽤 실력이 있으시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종목을 결과를 좀 내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